제가 왼손잡이인데 동양이나 서양이나 오른손이 옳다라는 뜻인데 왼손은 좀 부정적인 뜻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세계인 중에서 십 몇 퍼센트가 왼손잡이라고 하니까 왼손잡이가 된 연유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세상에 왼손잡이는 한 명도 안 나와요 네가 왼손으로 습관을 한 거지 왜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느냐 우리가 오른손 왼손이 있다가는 오른손이 오른손잡이라고 오른손이에요 왼손은 원래 잡이가 있는 게 아니고 습관을 잘못 들이면 왼손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이게 습관을 들이고 나면 오른손은 발전을 못 했고 왼쪽이 발전을 했으니까 왼손잡이가 되는 거라 왼손잡이가 되면 내가, 내 움직임이 달라져요 내가 다르니까 왼손잡이가 된 게 아니고 내가 습관을 잘못 들이면 이쪽 내가 발전하고 이쪽 내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태어날 때부터 너는 왼손잡이로 태어난 적이 없다 이 말이야 바른 손이라고 그래야 돼 오른손을 바른 손이니까 바른 손을 움직이게 돼 있는데 이 습관을 잘못 들이다든지 하면 왼손을 쓰게 돼요 왼손을 쓰면 더 유리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른손을 서면서 유리한 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오른손 왼손 번갈라 쓰면서 조금 3 대 7로 쓰면 좋아 오른손을 70% 쓰고 왼손을 30% 쓰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근데 오른손만 잘 쓰고 왼손을 잘 못 써 10%도 이러면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거죠 그래서 왼손 오른손 번갈라 가면서 쓰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번갈라 가면서 써도 오른손을 70% 써게 돼 있어요 그런 걸 습관을 조금 돌려보는 거예요 지금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을 쓰는 걸 자꾸 연습을 해요 그럼 오른손은 발복해 그럼 왼손이 태색하느냐 오른손이 쓰는 만큼 옮겨가는 거지 그러니까 오른손 왼손을 같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아요 습관을 하면 노력해서 바꿔야 돼 제가 나이가 40인데 이 노력으로 기존에 갖고 왔던 그 퍼센테이지까지 말복이 가능한가요? 내가 다 해라 그런지가 없어 노력하라 그랬지 노력하는 만큼 옮겨와 왜? 오른손이거든 오른손은 노력하는 만큼 빨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야 그걸 바른 쪽이라 그러잖아 왜? 바른 쪽은 연습을 안 해요 왜? 연습하면 빨리 돌아올 텐데 오케이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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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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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